그렇게 드레는 또 뒤질 때까지 맞게 되는데 박탈을 치려던 그때 한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향하게 된 드레 드레의 새로운 터전은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드레는 관리인 아저씨 한을 만나게 됐는데 한의 정세는 바로 전설의 재킷장 형님이었죠 잠시 후 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드레는 공원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귀여운 바이올리니스트 베이와 처음으로 앞면을 트게 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베이징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베이징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베이징이었습니다 드레와 할렘 플러팅이 계속되던 그때 드레와 할렘 플러팅이 계속되던 그때 이 구역 일진 챙이 나타나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드레는 이사온 첫날부터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데 바이올리니스트 베이징이었습니다 대륙의 기상은 엄청났고 그렇게 드레는 메이 앞에서 개쪽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날 쓰라린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간 드레 바이올리니스트 베이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유리품들 베이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유리품들 웨어 그런데 창의 괴롭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화는 드레의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문구하고 화면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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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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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때 내 턱은 구멍이个 적의 원인 투표? 화면에 그건 좋습니다 뒤집중 오후 시간 이렇게 하는 드레의 안 좋은 습관 하나를 관찰하게 됩니다. 다음 날 드레는 오늘도 챙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드레의 특이한 외모는 위장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레는 챙에게 완전히 찍혀버리고 말았는데 얼마 뒤 결국 드레는 쿵푸 학원을 찾아갔지만 이곳에는 이미 챙이 자리 잡고 있었죠. 드레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엄마의 마음도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드레의 심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오직 메이 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챙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대학원을 찾아오는 before 같습니다. 예, 내가 바랍니다.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갈게. 결국 드레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고 열심히 도망쳐봤지만 결국 쿵푸를 단련한 첸과 일진들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드레는 또 뒤질 때까지 맞게 되는데 박탈을 치려던 그때 한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한 아저씨의 참교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고 동영수 다 costing 이 내 내일 하 그렇게 주먹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일진들을 모조리 제압하게 됩니다 잠시 후 한아주씨는 전매특허인 소림사 치유술까지 시전하며 드레를 회복시키게 되는데 얼마 뒤 결국 드레를 위해 쿵푸 학원을 찾아간 한 판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잔혹한 쿵푸를 가르치고 있는 리사부의 모습을 직관하게 됩니다 뭐하는지? 뭐하는지? 왜 안 된다? 네! 왜 안 된다? 네! 왜 안 된다! 리사 부능 끝장알불자고 주장의 꿈 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님은 그렇게 첸과 드레는 쿵푸대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드레는 한 아저씨의 지옥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한 아저씨의 첫 번째 레슨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예의범절 교육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무한 옷걸기 수업 드레는 꼼수를 부려봤지만 한 아저씨의 배관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 결국 답답했던 드레는 폭발하고 말았고 그렇게 한 아저씨가 거두한 큰 그림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은 드레에게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시키며 자연스럽게 쿵푸 자세를 익히게 했던 것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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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날이 길메우 그날이 길메우 이렇게 길메우 그날이 길메우 내 주위에 다음날 한은 드레와 함께 용의 샘물이 있는 높은 산으로 향했고 드레와 함께 용의 샘물이 있는 것 같다 드렌은 이곳에서 벤과 함께 수련하는 무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렌은 이곳은 바로 이곳에서 벤과 함께 수련한 무술입니다. 이렇게 하는 샘물을 마신 드레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드레는 한의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휴일을 맞은 드레는 메이의 콘테스트에 참석했고 너무 감명을 받은 나머지 행사장에서 박수를 치는 무례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드레는 메이의 아버지에게 단단히 찍히고 말았죠 잠시 후 심란한 드레는 심상치 않은 한 아저씨의 모습을 직관하게 됐는데 사실 한 아저씨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었고 한 아저씨는 드레는 그런 한 아저씨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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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드레는 시합 당일까지 열심히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어느덧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한은 드레에게 간지나는 도복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시합을 앞둔 드레는 매일을 찾아갔고 제가 정신청을 저는 드레 Parker입니다. 제 행위에 제 행위는 14명의 12명의 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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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고백한 드레는 메이 아빠와의 오해도 풀게 됩니다. 록 앤 룰. 결전의 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레는 첫 번째 시합을 치르게 되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 이번에는 그 다음. 이 자세히. 이 자세히. 이 자세히. 이 자세히. 이 자세히. 용기를 낸 드레의 실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첸과 드레는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첸과 드레는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의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계의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첫번째 단계의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첫번째 단계의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몇번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айтесь. 여보세요? Real.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그런데 리사부가 제자에게 더러워 지시를 내리고 말았고 그렇게 드레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드레는 여기서 포기할 마음이 없었고 결국 한은 다시 한번 소림사 치우스를 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레파크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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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부는 또 애들 싸움에 훈수를 두고 말았고 결국 두려는 아예 한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때 작성한 드레는 한도 알려주지 않았던 신기술로 챙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챙은 남자답게 패배를 인정했고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2010년 개봉한 베스트키드는 낯선 땅에 도착한 미국인 소년이 쿵푸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개봉 당시 윌 스미스의 아들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막연하게 유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예상으로 수준급 액션과 잔잔한 감동이 진하게 느껴진 작품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해 나가는 아이의 불안한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좋았고 어른 역시 아이들처럼 위로받고 끝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영화의 메시지가 아주 잘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액션과 아이들의 동심이 살아있는 영화 베스트키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